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글쎄요, 가을을 재촉하고 여름에 무더위를 정리해내는 비가 왔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태풍의 영향권 안에 우리 한반도가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반갑지만도 않은 비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퀀트 전략팀장 모시고요. 외국계 투자자들이 과연 신흥국 자산시장에서 얼만큼 이탈하고 있는지, 또 우리 한국 시장은 신흥국에서의 이탈 속도와 대비했을 때 정말로 외국인들의 태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숫자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경수 팀장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신흥국 안 좋다는 얘기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려왔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상황인데, 실제로 신흥국 쪽의 자금들이 빠져서 선진국 혹은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최근 들어서 더 강화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네,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머징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대만이라든지 남아공,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쪽에 대한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강도도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만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선진국보다 대비해서 무엿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고, 달러인덱스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센티먼트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에게 관심거리가 셀코리아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이익실현 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인 매도세도 최근 몇 달 동안의 하락세 가장 큰 수급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흥국 전체에서, 신흥국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지는 속도나 비중이 한국 시장에서 빠지는 속도와 비중과 견조하면 한국 시장이 어떻습니까? 도드라집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아니면 덜 빠집니까? 약간 보통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이탈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다음에 한국,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이라든지 내년까지 MS자의 이머징에 대한 룸을 같이 쓰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베이도 들어오고, 중국 A주도 신흥 신규 시장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덱스 조정 효과가 한국 중위시를 파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머징을 파는 속도보다는 조금 더 파는 강도가 조금 세긴 한데 사실상 이 패시브 컨셉의 외국인들의 매도는 사실 구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머징 시장에 매도세가 조금 완화되어야 국내 증시에 셀코리아가 조금 완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MS자의 신흥국 지수에 우리가 편입되어 있죠. 그런데 그 지수에 사우디, 중국, A주 이런 것들이 새로 편입될 예정이죠. 그러면 그 큰 덩치 안에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지션은 조금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거기다가 MS자의 신흥국 지수에 투자되고 있는 선진국 자금도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두 개가 겹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결국 선진국 시장에 대한 투자들의 심리인데 어찌됐건 미국은 미국 제1주의, 국수주의 컨셉으로 G2 무역 분쟁 뿐만 아니라 각국의 통상마취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작용과 반작용을 봤을 때는 작용은 미국 증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반작용은 어찌됐건 기축 통화가 달러인덱스고 사실은 내수가 가장 큰 쪽이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받는 쪽, 반작용 쪽은 이머징 쪽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이머징에 대한 룸을 쏘는 것보다는 선진국으로 빨리 승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이동하는 편이 사실상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동성에 조금 우리가 면역력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사실은 FTS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진국 지수거든요. MSCI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신흥국 지수인데 사실은 MSCI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 정부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환율을 통제를 한다거나 외국인들에 대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이슈 때문에 선진국으로 승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저희가 아직은 한국이 와치리스크로 올라가 있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진국 지수로 올라갈 수 있는 시도를 다시 한 번 내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선진국으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2, 3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 됐건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이머징에 대한 변동성을 한국 중시의 외국인들의 변동성 측면으로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어떤 인덱스가 더 영향력이 큽니까? 부치가 더 큽니까? 아니면 MSCI가 더 큽니까? MSCI가 95라고 하면 FTS는 5 정도. 그러면 비교에 대한 사람도 안 되네요. 그런데 MSCI가 여전히 이머징에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허들이 있으니까 아마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MSCI 이머징 마켓 자체가 축소되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계 자금들이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 포지션이 줄기 시작한 게 몇 월부터입니까? 정확하게 올해 3월 달부터 G2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머징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달러인덱스도 보면 되겠죠. 달러인덱스도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EMBI 플러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머징 시장에 대한 채권 가상금리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을 채권 이머징 시장의 채권에 가상금리를 뭡니까? 이머징 마켓 본드인덱스입니까? 본드인덱스입니다. 본드인덱스 플러스 그렇습니다. 가상금리 가상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EMBI 플러스 지수랑 선진국 대비해서의 이머징의 상대 강도 이걸 그려보면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EMBI 지수가 지금 430BP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약간 좀 떨어져서 420까지는 떨어지긴 했지만 하락하는 정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해서 이머징에 대한 상대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하면 조금 올라가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은 G2 무역전쟁이라든지 통상 마찰에 해결 맞게는 없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머징과 선진국의 주식의 상대 강도 측면으로 보면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의 상대 강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닥의 레인지에 지켜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 3개월 평균 2평선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뚫고 완전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난다 이런 컨셉보다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머징의 면역력이 워낙 약하고 왜냐하면 이머징의 경기를 지지하는 컨셉 자체가 수출 경기 아니면 원자재 수출 원자재 수출하려면 사실은 달란색이 떨어져야지 유리한 거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환율 측면에서 이대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어찌됐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떤 이유든 한국이 수출을 100%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아니면 품목을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이 어찌됐건 환율을 프라이스 효과라고 보고 Q를 우리가 수출하는 수량이라고 봤을 때는 이 P 곱하기 Q에서 두 가지 다 안 좋은 컨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한국의 PER이 지금 8.0배까지 떨어졌는데 터키가 7.1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디스카운트가 된 측면도 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외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너무 수출 경기의 포지션이 너무 크고 저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미국의 수출을 뚫을 수가 있겠어? 이런 상황으로 의심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원자재 관련 국가 측면에서 보면 지네들은 원자재 수출에 거의 목숨을 거는 컨셉인데 지금 달란 데스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장사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시에 대해서 이 프라이스를 반영을 하는 그럼 터트다운 측면에서의 디스카운트가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섣불리 지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형주의주의의 지수의 강력한 반등이 나타나기보다는 사실은 온기가 계속 옆으로 퍼지는 거죠. 지수 측면에서는 기대가 없고 외국인들이나 연기금이 큰 자금들이 국내 증시를 좀 쏴줘야 대형 가치주 위주로 강력하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온기가 확산이 되는데 그럴 수가 못하고 계속해서 지수는 상당히 조금 내로우한 박스권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전체의 모습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수출 위주의 구조적인 경제가 신흥국이 좋아질 때는 이거 잘 안 보이지는데 신흥국 전체에서 돈이 빠지는 국면에서는 한국의 수출 위주의 경제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26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내려왔어도 굉장히 싸 보이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모징도 같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G2, 미국하고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둘이 단기적인 어떤 경기에 노이즈에 개연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어떤 패컨 싸움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지금 경기 사이클이 레이트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빨리 꺾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경기라든지 한국 기업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배타가 큽니다. 떨어질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빨리 떨어지고 더 빨리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달랜딕스가 올라가고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원달 환율이 올라가서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는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수출이 늘고 Q가 늘게 되면 사실은 한국의 이익은 글로벌 대비에서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루트 형태의 경제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경기가 조금 쇠퇴기로 되면서 다시 회복기로 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아웃포폼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까지는 사실상 외국인들 측면이라든지 국내 기업이익 측면이라든지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대형주보다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플레이 그리고 중소형주도 사실 지금 액티브 펀드들 공모펀드들이 주를 가지고 있는 핵심 수급의 키를 갖고 있는 쪽이라기보다는 상호펀드 롱촛을 하거나 짧게 짧게 끊어먹는 그런 컨셉이 사실상 수급의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더라도 어떤 테마를 딱 찍어서 그 테마에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해서 존버라고 하는 거죠. 존버를 해가지고 우리가 100% 200% 먹겠다라는 컨셉보다는 그 테마가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되는 그런 컨셉 5%에서 10% 올라가면 다른 쪽으로 다시 로테이션이 되는 그러니까 뭐 바이안홀딩에서 내가 장타 한번 날려야 되겠다 이런 게 잘 안 먹히는 시장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15년도로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기업이익이 둔화되고 이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도 그때 당시에도 한국이익으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가 잘 느낄 수 있겠지만 개별 종목 장세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뭐 피스 소비라든지 바이오 쪽이 사실은 뭐 두세 배 많이 뽑아줬습니다. 성과가 많이 났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수급을 주도했던 쪽은 공모펀드, 액티브펀드라는 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글로벌 자산배분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한국이 이머징, 고성년 국가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산배분은 패시브펀드, 즉 인덱스펀드를 할 거냐 액티브펀드를 할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있는 룸이 없었다. 옵션이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액티브펀드들이 과하게 공모펀드를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공모펀드들이 밸류에이션에서 싼 그리고 스토리가 나오는 쪽이 급등하는 컨셉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글로벌펀드를 할 수도 있고 상호펀드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공모펀드는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글로벌 자산배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그냥 롱온리 컨셉보다는 롱쇼스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성과가 좋다 보니까 해치펀드요? 그렇죠. 해치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자산이 배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장타 스토리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수급들이 여러 가지 종목으로 이제 로테이션되면서 양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컨셉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런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 중에도 그게 업종 구분 없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예를 들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몇 주 전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이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면 한 단계 레벨업 되겠네라는 기대로 이제부터 편안하게 투자해도 되겠네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그날 반짝오르더니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펀드플로우상 롱샷이라든지 상호펀드 이런 것들이 워낙에 짧게 짧게 끊어가다 보니까 그런 수급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정부의 우위 측면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혹은 무슨 정부의 우위가 있어서 한 5개에서 10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실적이 나오면 이게 올라갔으니까 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실적이 잘 나오면 그 종목이 꾸준하게 가는 것이 사실 성장 스토리가 있는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컨셉입니다. 그렇죠. 이머징 국가라든지 지금 글로벌 성장이 좋은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로테이션 수요보다는 사실은 실적이 좋으면 그거의 주가가 화답을 해주는 그런 컨셉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 스토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밸류에이션 얘기도 했지만 한국은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고 디스카운트를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고 한국의 주식을 오버웨이트 하려고 하고 언더웨이트 하려고 하고 자꾸 비중을 줄이려고 하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자금이 환매가 되는 거잖아요. 환매가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 있게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도 사실 펀드 스케줄이 우리가 빠져야 되는데 이 종목분들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미국이라든지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쪽은 사실 중장애적인 스토리가 되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 그로스가 나오는 성장률이 나오는 쪽에서는 펀드 설정이 계속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거기에 어떤 특정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면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갔는지 않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즉 펀드멘털 롱슛이 잘 작동하는 그런 컨셉이 될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 됐끔 줄이려는 입장인가 보니까 인덱스 치매에서는 환매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같이 펀드가 해외 투자자들의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펀드가 한국 시장에 막 유입이 되는 상황이면 실적이라든지 뭔가 좋은 호재가 터지면 그걸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더 질러대고 해서 주변주들도 같이 끌어올리고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펀드 절대 규모를 줄이는 입장이니까 호재성이 터져서 예를 들어서 장중에 큰 양봉이 나와버리면 그때 던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국내 공모펀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내가 공모펀드를 하는 것보다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익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거고 주가도 우리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지수보다는 잘 벌겠다라는 컨셉으로 돈을 살짝 빼서 상호펀드를 주는 거죠. 박스권에서 너네가 돈을 벌 수 있는 내 돈만 돈을 벌게 해달라고 자꾸 이기저익으로 되는 거죠. 자금 자체가 그러면 역발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애들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종목금들을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면 우리 수익자들 그리고 우리 내 돈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탑다운에 대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샛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꾸 역발상 전략 이익이 주가랑 100% 비례하는 컨셉이 아니라 약간 단기적으로는 반비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많아졌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심정적인 저항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안 하거나 예전부터 배워왔고 투자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좋은 주식 사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세대에 따라 틀린다. 저희 세대 그런 걸 많이 배우기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해서 그런지 짧게 짧게 끊어가라 그러면 너무 트레이딩 위주로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팀장님 얘기를 쭉 수급상 지금 국면에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펀드의 어떤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전혀 외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수급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도 너무 오른 종목군들을 따라 사면 예전만큼 강력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FMC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계량화해서 권투 입장에서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그냥 9월 FMC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올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 하우스는 전체적으로 올릴 점도표 같은 경우는 조금 올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올릴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이런 정례적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오르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점도표가 올라가고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 인덱스 상승 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금리도 올라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머징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증시 혹은 이머징 증시를 달갑게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지금 마켓 컨센서스는 대체로 올린다는 쪽에 더 웨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하우스마다 보시는 분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 올렸다. 그리고 성명문도 기기적 시장 친화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장애 한번 크게 반등할 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기존의 숏 포지션을 잡았던 외국인들이 금리 때문에 점도표 상향 조정 완화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증시에 들어오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E-Cross가 작년에 35%였고 올해가 8%였고요. 내년에는 3%, 4%. 그런데 이게 실적이 항상 4분기 실적 시즌, 좀 남았죠? 4분기 실적 시즌에 많이 하향 조정이 됩니다. 애널리스트에 조금 과대, 개상됐던 부분들이 4Q의 사실은 이제 진명명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하향 조정이 되면 내년에 이익을 할 수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의 이익을 이끌었던 반도체하고 은행 쪽이 내년에 이익을 할 수가 제로거든요. 제로 혹은 1% 정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지금 컨센서스, 애널리스트가 지금 컨센서스 그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의 수가 좀 떨어지면 사실상 글로벌 대비해서 국내 증시에 이익이 안 좋은 거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가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아까 2012년도, 15년도 사례를 봤었는데 그때 시기에 한국의 이익으로서가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성장이 없을 때 성장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희소성, 프리미엄이 특정 종목에 반영이 되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대형주의 실적이 안 좋으면 그걸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대형주의 포션을 중소형주의 포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중소형주의 대체로 성장주인데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우리 이익으로서가 안 좋을 때는 대부분 금리가 좀 낮아지죠. 그때는 더 성장주가 더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지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익에 대한 수급에 대형주의 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이익이 좋다. 이걸 떠나서 이익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중소형주가 아웃퍼폼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소형주가 특정 종목군들 필수 소비자나 건강관리 이런 쪽에만 집중이 됐었던 과거 사례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이 테마가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테마가 로테이션 될 수도 있고 그 테마 안에 종목군들을 여러 가지 종목을 봐야 거기에서 기관들이 수급이 비어있거나 주가가 납폭되어 있는 종목에 로테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를 하자면 지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아마도 향후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기환이 있기 전까지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확실히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그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역시 개별 종목이기 위해 짧은 매매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짧은 매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기존의 수급에 때가 덜 탄 그런 종목군들 우리가 약간 좀 성장 스토리가 조금 신선할수록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퀀트전략팀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